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도 9월 3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문제니까요. 주어진 문장을 정말 잘 읽어봐야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앞뒤의 내용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러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바로 뭘 알아차리셔야 돼요? 네, 바로 앞에 문장과 이 뒤에 부분이 완전히 변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나 뭐뭐 하자마자요. 그가 그의 발에 스키를 신자마자요. 스키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It is as though 뭐인 것 같아요? He had to learn. 배워야 합니다. 뭘요? 걷는 법을요. 어떻게? All over again. 다시 배워야 하는 것과 같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자, 이 얘기 뭔지 계속 봅시다. 독서는요. 스키와 같대요. 어, 스키 얘기가 나오네요. 독서는요. 스키와 같다 합니다. 센스가 있다면 스키를 다시 배우는 것처럼 독서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가봅시다. 잘할 때는요. 언제요? 그렇죠. 전문가가 한다면요. Reading과 skiing은요. 모두 우아하대요. 굉장히 조화로운 활동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지만요. When done by a beginner. 초심자. 초보자한테, 초보자가 이걸 한다면요. 둘 다 어떻대요? 아,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굉장히 느리겠죠. 자, 계속 가봅시다. 자, learning to ski. 스키를 배우는 것은요. 가장 one of the most embarrassing experiences래요. 뭐예요? 어,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들이랍니다. 누구에게요? An adult can undergo. 자, undergo 하면 밑으로 가다. 즉, 겪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성인이요.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몇 안 되는, 가장 당황스러운 경험들일 수 있대요. 괜찮죠? 자, 스킹이에요. 자, after all, 결과적으로. 뭐, 다 두고 나서요. An adult, 어떤 성인은요. has been walking for a long time.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왔어요. 그는요. 그의 발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요. 그리고 그는요. knows how to put one foot. 한 발을요. 다른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in order to get somewhere.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즉, 걸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요. slips and slide. 넘어지고 미끄러져요. 아, 뭐예요? 잘 걷고 있었는데 뒤에 넘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스키를 배우기 시작하면. 스키를 신는다면 굉장히 embarrassing하다.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뭐 독서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독서를 처음 하면 아, 우스꽝스럽고 내가 글을 읽을 줄 알지만 독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네, 스키를 신으면 뭔가 이상해진다는 얘기. 잘 걸을 줄 알았는데 스키를 신으니까 이상해졌다.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답이 되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 다음 문제도 이렇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